안녕하세요. 김종두쌤입니다. 여러분들 수리논술, 물론 수리논술뿐만 아니라 과학논술을 포함해서 자연계 논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수리논술에는 불량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불량제한이 뭔지, 공식적인 용어로서의 불량제한이 뭔지를 얘기하면요. 보통 이 불량제한은 보통 우리가 언어논술 또는 국어논술, 인문논술, 표현은 좀 달라. 그런데 어쨌든 인문논술에서 보통 말하는 거야. 즉 국어논술, 그걸 얘기하는데 문학마다 좀 차이는 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인문논술은요. 원고지로 주는 경우가 많아.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원고지 말고 큰 원고지로. 그래서 이제 문학마다, 소문학마다, 소문학마다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자, 그 다음에 400자, 플러스 마이너스 40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져.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원고지에 숫자까지 써있기 때문에 글자 수를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이 글자 수만 가지고도 일단 감점이 먼저 들어가. 너무 넘어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인문논술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자연계 시험 본 친구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글을 쓰다가 440자가 넘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마침별 딱 찍고 끝낼 수는 없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불량 제한을 보통 불량 제한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다면요. 자연계 논술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이런 불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논술은 어쨌든 명시적인 불량 제한은 없다. 제한은 없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나름 중요합니다. 실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불량 관련된 연습을요. 평상시 해야지 시험장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불량 제한이 없는가? 라고 하면 이 답변이 참 애매해. 이런 명시적인 불량 제한은 없어. 없다라고 해야 돼. 그런데 정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얘기가 달라져. 여러분들 답안지 일단 형태를 보시면요. 이건 학교마다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일단은 아예 소문항마다 불량 제한이 있는. 불량 제한 없다면서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까? 공간 제한? 공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 답안지마다. 소문항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지. 1번 하고서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이 안에서만 써야 돼. 보통 여러분들 답안 용지는요. B4입니다. B4 대부분의 경우가. 그다음에 2번도 불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3번은 학교 단위는 어려우면 3번은 이렇게 공간을 많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불량 제한이 있는. 이렇게 공간상의 제한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소문항마다. 그래서 소문항마다. 아예 이렇게 돼 있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 없이 그냥 답안 공간 전체가 있는 학교도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도 보통 갈라집니다. 이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 경우에는 보통 줄은 없더라고. 어떻게 돼 있냐면. 줄이 없는 경우가 있고. 줄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 그러면 이 경우에는 걱정할 거 없지. 딱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량 제한이 없잖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있다고 봐야 돼. 대부분. 대부분.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 대문화 하나 기술을. 볼게. 학교마다 차이는 날 수 있다. 대문화 하나 기술을 본다면요. 일반적으로 한 장. 한 장 정도를 주고요. 이거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런 글자수 제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불량 제한이요. 여러분들. 글자수로 놓고 본다면 분명히 없어. 대부분 학교가 없어. 그런데 분명히 공간상의 제한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은 고대가 수리논술을 보지 않지. 그치. 물론 부활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어. 현재 이걸 촬영하는 순간에는 어쨌든 수리논술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고대가 마지막 수리논술을 봤던 때. 지금부터 지금 이게 1월달에 선생님이 1월 말에 찍고 있거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년 한 3개월 전? 2개월 전? 어. 고때야. 고때. 학생들한테 실제로 많이 온 문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 수험생들. 선생님 수강생들. 어떤 문자가 왔었냐면요. 일단은 수리논술이 대문항 한 장이었는데 소문항이 5개가 나왔대. 그런데 마지막 소문항 5번을 적으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었대. 지금 무슨 얘기야? 한 장. 앞뒤로 한 장이니까 1, 2, 3, 4 막 열심히 썼겠지. 딱 쓰고 나서 5번을 쓰려니까 공간이 없대. 그래서 뭐 어떻게 해? 못 쓰는 거야. 선생님.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다반지도 이렇게 살짝 보면 이렇게 박스가 쳐져있지만 이런 데다 쓰면 안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돼. 원래는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보면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 원래는 이것도 안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원래는 안 돼. 물론 어. 마침 편하가 넘어갔어. 응. 얘 뭐 감점 뭐 이런 거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넘어가면요. 채점이 안 될 수도 있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꽈락이라고 그래. 그런데 꽈락에 대해서는요. 샘이 따로 논술을 알려주마 주제로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공간을 넘어가는 거는요.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답안용지 한 장 더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가요. 답안지 교체도 안 해줘. 해준 학교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 학교가 안 해줘. 그래서 대세는 안 해준다. 오케이. 그래서 잘못 썼어요. 답안지 다시 주세요. 안 준다니까. 주는 학교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가 안 줘.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거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론 이런 분량은 대문항 두 개를 앞뒤로 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대문항마다 한 장 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를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공간상의 제한은 있다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실제로 5개가 나왔는데 5번을 못 써.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었어. 물론 고대는 그때 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줄을 이렇게 줄이 흐리게 있거든. 이 줄을 솔직하게 얘기할게. 안 맞춰도 돼. 안 맞춰도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쓸 양이 많다 보니까 이 두 칸에 세 줄을 썼어. 뭐라고 안 합니다. 있는데 지장만 없으면 돼. 그럼 줄 때문에 잘 안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진한 줄 아니야. 적당히 흐린 줄이 주어져 있어. 물론 줄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일부러 막 다반작선을 일태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건 당연히 싸우자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합격생 중에 자기는 몇 줄 안 남아가지고 한 두 줄인가 세 줄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진짜로 거의 한 줄 칸에 거의 두 줄씩 썼대. 한 칸에 한 줄이지. 한 줄에 거의 두 줄씩 써서 일단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틀이라도 적어서 자기는 부분 점수는 받은 것 같다.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합격해서 고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봐봐. 4번까지 써놓는데 5번을 내가 풀었어. 근데 쓸 공간이 없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대략적인 틀을 매출을 쓰겠다. 이거를 확실하게 다 잡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소문항이 4개 정도 나오면 한 3번째 정도 쓸 때 4번째 공간에 대한 게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는 분량 제한이 공간상으로는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물론 이런 친구들도 있어. 어떤 친구는 저는 일본에 쓸 게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공간만 있어서 글자를 좀 작게 썼습니다. 뭐 그것도 능력이지. 그런데 그 글자 작은 게 교수님들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건 안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미리 칸을 주는 학교는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준 거야. 여기서 너무 많이 넘어선다면 문제를 잘못 풀었거나 아니면 자기의 답안 작성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정말 분량 제한이 없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공간상의 분량 제한은 있다고 봐야 돼. 그게 소문항 별이 됐든 대문항 전체가 됐든 간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사소한 거를 실제로 시험장 가서 당혹해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짧게나마 이런 것들도 계속 팁을 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분량 제한은 공간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만 지키면 되나요? 뭐 글자 크기 정도 조절해서? 아니야. 자 실제로 여러분들 답안 작성 시 분량이 갖는 의미를 좀 얘기해 줄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훈련 때 자기가 좀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써야 되거든. 자 어쨌든 논술은요. 논술은 수식이나 수학적 도구가 포함되지만 이제 글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근거 포함해서 중간 과정들을 서술한다고. 설정님께 이제 서술하는 어떤 수학적인 글을 쓰는 거지. 그치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답안 작성 훈련을 좀 시켜보잖아. 그러면은 아 서술이 평균적인 얘기야. 서술이 많이 부족해. 많이 부족해. 그래서 일단은요. 초반에는요. 늘려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서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돼. 늘려 쓴다? 늘려 쓰는 연습이라고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좀 어쨌든 간에 중간 과정을 좀 충분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같은 내용인데 늘려 쓰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통 논리적 비약이라고 그래. 설명 없이 갑자기 자 이거는 뭐 이거다.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면 안 되거든. 특히 이제 그게 문제에서 물었던 취지여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요. 당연히 그 중간 논리나 아니면 그 설명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충분한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주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왜 너무 안 쓰니까. 너무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오케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자기가 좀 늘어나다 보면요. 이제는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좀 모순된 거긴 하지만 이제 줄여 쓰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줄여 쓰는 연습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압축하는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내용은 다 담때 전체적인 흐름은 다 담때 내용이라고 하면 좀 오해의 소리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 풀이 흐름은 다 담때 일단 표현을 좀 짧게 하는 거지. 이 표현을 짧게 하는 얘기가 뭐뭐임 뭐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분명히 문장으로 써야 돼. 뭐뭐이다. 뭐뭐가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당연히 그 문장은 유지한 채 조금 압축적으로 쓰는 것도 필요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이 압축한다라는 얘기는요. 단순하게 글만 짧게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끔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기댓값을 구하시오 했더니 답안제에다가 자 기댓값이라 합은 뭐 학률 변수에다가 학률을 각각 다 곱해서 더하는 것인데 이런 거 쓰는 애들이 있거든. 그거 쓸 필요 없단 말이야. 왜? 기본적인 교과정이잖아. 대전제로 깔고 가는 거라고. 단 예외는 기댓값을 설명하시오 하면 예외겠지.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내용. 그치. 쓸데없는 내용. 없는 내용. 또는 서술. 이거 삭제 포함입니다. 삭제하는 거. 그래서 압축하는 연습도 사실은 해야 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내가 수학과 관련해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풀었습니다. 라는 거를 채점자한테 설득시키는 거야. 근데 일단은 말이 중헌부헌 하면서 쓸데없이 길고 길다 보면 분명히 뭔가 중심되는 내용에 쓸데없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중헌부헌 하는 거지. 그리고 있는 사람 입장.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있는 거 괴로워. 그래서 압축적으로 제시를 해야 돼.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문장이 된다. 이런 것들은 변하지는 않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당연히 핵심 위주의 위주의 내용이 돼야 채점자가 용이합니다. 그치. 채점자가 용이해. 채점자한테 용이한 답안이 좋은 답안이야. 채점자가 용이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답안이 갖춰야 되는 틀은 벗어나면 안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요게 또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시 답안 같은 거 많이 주어지잖아. 그거를 그냥 그대로 옮겨서 한번 적어봐. 여러분들 답안 분량 길어지잖아요. 이거 쓰는 시간 절대적인 그 시간도요. 시간도 무시 못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그냥 베끼는 데만도요. 양쪽 두 페이지잖아. 굉장히 많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베끼는 데도 시간 꽤 걸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험이 대문항 하나가 보통 학교 하나 차이는 나지만 짧은 학교는 45분 긴 학교는 60분 정도거든. 대문항 하나가 근데 거기서 15분 정도 쓰는 데 걸린다. 무시 못하는 거지. 45분이면 3분의 1이고요. 60분짜리면 4분의 1이야. 무시 못합니다. 보통 풀이의 더 많은 시간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나이도 높고 그러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쓰는 시간에 시간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통 여러분들 한 페이지 있으면 얼마큼 걸리는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 B4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그냥 A4를 가득 채우는데 자기 보통 글씨로 적당한 수준에서 보는 데 크게 지장 없게 가득 채우는데 쓰는 데만 얼마 걸리는지 자기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평상시 훈련할 때요. 이런 시간 체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풀어놓고 아 이제 적어야지 하는데 적다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야. 걷어가버려. 종 쳐서 끝나가지고 걷어가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저 잠시만 더 적어야 됩니다. 옮겨 적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 없습니다. 그냥 딱 종 치면 걷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채점하는 용이성뿐만 아니라요. 쓰는 시간 자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분량이 두 배, 세 배 되는 경우 꽤 많거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특히 자연계 답안에서는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고민하고 훈련하고 자기 답안이 어떤지 검토하고 이래야 돼. 시험장 가서는 그렇게 훈련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휘를 해야지 시험장 가서 그거를 시행착오할 시간은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물론 처음에 늘려쓰는 연습은 근데 왜 해요. 너무 안 쓰니까. 서술을 너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마다 좀 차이는 나겠지만 적당히 충분하게 서술한다. 그냥 늘려쓰는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서술하고 있나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첨삭 같은 거를 보통 받는 게 좋은 거지. 그다음에 이제 첨삭 받다 보면 쓸데없는 내용들은 이제 이런 건 삭제 이런 건 줄여 써라. 이런 건 지워라. 이런 건 쓸 필요 없다. 이런 것도 주어진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라.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분량을 많이 잡아먹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어. 뭐냐면요. 계산가정.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풀이가정을 쓰는 거랑 계산가정을 쓰는 건 다른 거야. 풀이가정은 내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풀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논리적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야. 물론 중간에 계산 들어가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논술 답안지 하면 단순하게 수식이나 어떤 수치의 계산만 생각하더라고. 아니야. 풀이가정. 풀이가정을 써야죠. 계산가정을 쓰면 안 됩니다. 아마 논술 경험이 좀 있고 첨삭. 모의과사 보면서 첨삭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 차이 아마 느낄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어쨌든 간에 풀이가정과 풀이흐름을 서술하는 거야. 계산가정은요. 어지간하면 다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계산이 되게 복잡해.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6줄 나왔어. 그럼 6줄 다 쓴다? 아니야. 물론 하도 안 쓰고 답만 쓰면 안 되겠지. 그치? 가끔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이 주어졌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부터 문제가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y축과 만나는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나오는 게 가능하거든. 그러면 정말로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한 4줄 쓰더라고. 이 함수를 미분하면 뭐 뭐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집어넣고 정리하는 과정 한 2, 3줄 보여주고 아니야. 자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보통 접선의 방정식을 미분해서 구하는 거잖아. 주어진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한 함수 예를 들어서 얘가 fx는요. x의 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럼 이 정도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잖아. 그 다음에 주어진 점이 t, t제곱 플러스 1이었어.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보통 얘네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요. 한 줄 내지 두 줄이면 충분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t, t, t제곱 플러스 1에서의 자세히 쓰고 싶으면 이래서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2t 지나는 점은 t, t제곱 플러스 1이므로 접선의 방정식은 뭐뭐이다야. 왜? 어차피 계산 한 자만이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정도라면 이게 문제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 결론은 아닐 거라고. 그렇다면 선생님 봤을 때는 금방 얘기한 게 한 줄 내지는 정말 한 줄 반 정도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걸 혼자 네 줄 다섯 줄 쓴다고 막 미분하는 것도 보여주고 아니야 아니야. 물론 이게 이 문제에서 소재력소 필요한 거니까 뭐 서술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돼. 하지만 주인공이 아닌데 내가 미분하는 거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계산 과정을 쓰는 거랑요. 계산 과정을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계산 과정은 압축적으로 쓰는 거야.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했고요. 그 다음에 x절편 구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 거에 뭘 해서 뭘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를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그냥 계산만 딥다 쓰고 오히려 중간에 필요한 내가 왜 이런 계산이 필요해서 했는지 이런 필요한 중간 서술은 없는 거라고. 오케이. 자 선생님이 물론 시작은 불량 제한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답안지에 어느 정도의 자세이로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 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 왜냐하면 불량은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아 불량만 좀 조심해야지 오버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답안 작성 훈련을 할 때요.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서 해줘야 돼. 그냥 단순하게 답안을 쓰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야. 답안을 쓸 때 소요되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답안을 충분하게 필요한 서술을 하고 있는지 쓸데없는 내용으로 불량이 쓸데없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얘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자 명시적인 글자 수 제한은 없어. 자연계 논술은요. 대부분 학교가 없습니다. 간혹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네. 동국대가 가끔 있긴 했어. 예를 들어서 뭐 다섯 줄 플러스 뭐 한두 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명시적인 글자 수 제한은 없다. 하지만 소문항이 됐든 대문항이 됐든 공간상의 제약은 있다. 그리고 이게 길게 가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에서 불량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시간과 그 다음에 채점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고 쓸데없는 내용은 빠져 있는지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내용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내용만 공부하면 실제 답안 작성 같은 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거나 또는 답안 작성 하고 혼자 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 뭔가 첨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검토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아. 아니면요 보통 선생님 강의에서도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를 제공한단 말이야. 그게 학교 발표 답안이 됐든 선생님 송글씨 답안이 됐든 간에 아니면 선생님 연구소에 보통은 선생님이 만드는데 연구원이 만든 답안이 됐든 상관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꾸 비교해 봐야 되고요. 예시 답안을 볼 때 그게 학교 답안이든 선생님 답안이든 아니면 타학생의 어떤 샘플적인 답안이 됐든 간에 예시 답안을 볼 때는 단순하게 내용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외형적인 것도 봐야 돼. 분량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얼마큼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은 일부러 안 쓰고 어떤 내용들은 쓰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답안지들이 돌아다니거든. 강의에서 그게 선생님 답안이 됐든 학교 예시 답안이 됐든 근데 그냥 답을 맞추는 용도로만 쓰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량 제한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서요. 여러분들이요. 답안 작성 훈련할 때 어떤 데에 또 초점을 더 추가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둔다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내면요. 분량 제한 글자 수제한은 없는 거야. 하지만 분명히 소문항 내지 대문항에서 공간상의 제한은 있다. 그래서 대신 단순하게 그런 분량만 맞추는 게 아니라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효율적인 답안 작성을 해야 되고 어떤 훈련을 평상시에 좀 해야 되는지 까지도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 수련술 공부하면서 더 실천을 해야 되지만 일단 이런 기본적인 틀들은 좀 정리해 두란 얘기야. 오케이. 사소해 보이는 주제지만 사소한 주제는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당혹해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 분량 제한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히 공간상의 제한과 효율적인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훈련은 해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